으로음 불엘리트 불엘리트 보스 또 육강령이네 아 육강령이 너무 빡센 데 진짜 발화라도 나오는 거 아니면은 육각면삭기 너무 빡세 하나마다다 탐손 흘려보내기 골드 짭쟈 분노 보랏빛 불의 정령 그래서 또 두마리 돈 뜯고 70%는 아닐걸요 아닌가 70%가 몸바 무돌 파멸 아니 파열 음 엘리트 갈까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잡긴 잡겠네 탐손이 한번 딜 상향 먹은 적이 있어요 탐손이 한번 딜 상향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서순에서 피쇄걸 수툴 수툴 파라 나이스 포식 깨 깨시 케미컬 엑스 케미컬 엑스 아쉽 아니 수빈 한계 돌파 너무 좋다 네 쓸껏 써줘 과금 해야지 원래 돈 벌려면 과금 먼저 해야 됨 무모한 과금 무모한 과금 무모한 돌진 이거 베타 하트로 바꿔놓자 베타 하트 하려면 심장 잡아야 돼요 무감각 과금 로시 과금 로시 감사합니다 심장 보상입니다 그러네 포식 집었는데 탐손이네 게임 캐릭터가 강해질수록 난 약해진다 난 약해진다 탐손은 강화해도 골드 안 늘어나지 아 늘어나네 탐손 강화해야겠다 그러면 더 많은 돈 슈욱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선생님 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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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애골 연수하 연수하 탐손 음.. 별로 좋은 콤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만 따라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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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억 equals 아니..바로 좀 빨리 좀 나와라 이거 맞아서 해골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12힘 됐다 발굴 무적 소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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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엘리트가 돈을 많이 줘 상점 가서 돈 쓰고 엘리트 가서 돈 좀 벌자 소주 헥트산풀금 가면 소주 포시가단 할 때마다 20원 잃어버리잖아 근데 뭐야 이거 전퇴한 병 도둑이야 도둑의 돈을 든다 소주 혈안 흠 에.. 몸풀 한도를 할까 차라리 어! 신성이다 흠 차라리 회중시계를 좀 살까? 어! 회시계다 아 왜 이렇게 땡기는 유물이 많냐 과금전사 으아 대검이나 이런 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신성 이거 괜찮은가? 야 편지칼 왜 이렇게 비싸? 버그 아니야? 편지칼이 고급이고 회시계가 흑인데 아 과금을 한다 쳐도 신성 회시계가 그렇게 세질까? 유방한 돌 신성 신성 괜찮겠다 아 다사 현질해 아 찰싹 현질해 현질 아 아 아 아 하이구 롤럿 하이구 롤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네. 와우 실바 100원. 아이고 100원. 유령갑옷 박치기. 박치기 한 돌 괜찮겠죠. 내 보적 한 돌 연타. 탐성. 연타도 나왔네. 충격파가 나왔나. 연타가 나왔나. 충격파도 진짜 달달한데. 갓격파 연타. 자. 각격파놓고 나중에 대검 넣자. 연타가 나왔나. 연타가 저의 삶에 맞게 봐. 궁극기.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타가 나왔나. 아이고 이거 한계 돌파 쓸 수 있지 아니 저거 탐순 쓸 수 있지 5월 wal 어어 사시 제가 찾았던 사신 여기 있었네요 신성 광화가 엘리 historically 돈 놓 question 다 되자 하수인들은 돈이 없어요 크집니다 포식도 안되죠 땡전한 분은 안받고 일하고 있었어 애들 불쌍해 불쌍해 포션 벨트 나 소주인데 아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기억해서 다행이다 포벨 소주 할 뻔했네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초를 아 아 아 병번 병번 심성 아 바로 하나 더 할까 발 화 이제 전투 장비 쓸모 퍼졌어 다음 갓 갑 Seal 다행히 자식들아 경로 금속화 금속화 금속화, 금속화, 금속화 수비 뭘로 하지? 소멸 끼고 와야 되나? 여기도 돈이 있네요 돈이 둘이나 있어 크로스레인 절댄 충격파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원래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하고 나면 다시 벌 그만큼 횟수 되잖아요 다시 벌 돈 첨탑에 돈이 가득해 연타 넣자 아니 저거는 왜 안나오지 대검은 왜 안나오지 아 약분인가 삽니다 그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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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나 올리지 가방 아니 왜 화염 장벽만 자꾸 나와 이거 화염 장벽 집긴 집어야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벽 벽 에 너무 정직하게 소비하는데 아니 이런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개 돌파 사실 따서 같으면 되긴 할텐데 600원 돌파 700원 바리 형상 바리 형상 중에 태기를 해야 돼 바리가 낫지 않을까 1개 돌파 돌릴 것 같으면 형상보다는 바리 짚고 이제 무감각 짚고 커피 밖에 없지 않나 저거 망치났으면 개꿀인데 아야 뼈 소리 났어 커피 드림 캐쳐 총동전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아니면은 물음표 봐서 저거 할까 물음표 봐서 규준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아잇참 그냥 포식할걸 터져서 못먹었어 아이고 진우랑 부카리가 친하네 아아 광기는 필요 없어 아니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응 있어요 이렇게 2만원 이벤트 나왔다 신성 또 나왔어 유물 60원짜리인데 좀 살까? 아 너무 많이 쓰고 있나? 아니 근데 아니 쓸건 써야돼 아니 쓸건 써야지 그릇할까? 주머니 할까? 구슬 주머니는 별로 필요 없는데 지금 힘댕이라서 깡대를 센게 없어가지고 하하 인공물 벗길 때 과금의 유혹 수많은 과금의 유혹 타원은 왜 불풍기 나오냐 까악 내 돈 강호할 거 없는데 낫 평범신성이란 아 이게 돈을 또 쓰게 되네 동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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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세 잠깐만 불조야 아까 샀나 안 샀네 뭐야 왜 이렇게 세 나 저거 딱 손해야되는데 생각보다 지나치게 강해 생각보다 지나치게 강해 이게 나의 힘 이 도료 같은 것도 괜찮게 해야겠다 이 도료 같은 것도 괜찮게 해야겠다 무비 넣는 것 상태 이상 이벤트로 넣는거 저주 물론 저주 넣는 몹도 있죠 대걸레셋 탐 손해되니까 서순이 아닙니다 그 스파게틴 자본주의식 순서입니다 짠 염주 연사 연사 있으면 딜 안 모자라긴 하겠네 근데 지금 딜 챙길게 아니라 수비 챙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시계각입니다 대부분은 시계각입니다 잠시 내부 면세 와 노페널티 코스튬을 잠깐만 이거 탐솟 되나? 안되네 아니 화염 장병만 계속 나오고 수비 뭘로 하지? 그래도 화장 넣어놓을까? 정가로 수비를 하네 아잇 아 근데 펜타그래프긴 한데 아 근데 향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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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정인데 2600원 아우 아 왜 이렇게 비싼 2600원 왜 이렇게 비싸 네 교준방 안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우고 향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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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향로 향로는 향으로는 진짜 아무튼 지워야돼 아이야맨 아잇맨 한강 왜에에에에 룰바 이거 사신 니 따갑다고 해야겠네 못 깨면 0원이야 정신 차려 이제 사신으로 따서 같고 아유 달달해라 아 곰박이 왜 나와 지금 이도류 이도류 사신 이도류 바로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진화 창단 개굴 현두미는 마지막에 한 마리만 됩니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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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취약이라서 죽네 아이고 내 25원 이걸 죽네 나약한 녀석 500원 강호할 거 없다 근데 병번신성이라서 강호할 거 없다 아 아 500원 5000원짜리 복습 더욱 그 기적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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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리케이드 왜 안 나와 와 3마등 가자 가자 몸풀 한 돌 박치기 한 돌 다음 턴에 한 돌 쓰고 도넛을 먹는 게 국룰이라고요? 지형 룰 가자 안 돼 무조 무조건 응 무조건 탐순 쿵룰 여긴 지형 룰 따릅니다 500원인데 땅파면 500원 나오 한 돌 몸풀 한 돌 하자 500원에 놀이터 가서 땅파면 나오긴 하겠다 도둑 도둑 포식값 아이 길만인 감사합니다 와 포식값 이건 도둑 포식값 와 와 와 국룰 역시 국룰 도둑 응 이렇게 이거 펜터 그래프로 풀피 되지 이거 펜터그래프로 풀피 되지 탓인 쓸 필요 없고 보석상이 전원소네 신성발이 때리는 발화 충격파 발화는 그렇게 쓸 필요 없었을까 아 뭐야 나 향로 안 보고 있었네 그래도 안 보고도 맞췄네요 향로 향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 향로 스택 잘 봅시다 아 두장 쓸걸 아 싯객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까지 얘도 포식이야 수많은 먹방의 요소 아 삼십사 딜이면은 부칼해도 안죽죠 부칼하고 한둘 한둘 포식 야야야야야 쓰읍 어우씨 아니 좀 어렵네 이돌이호 포식이라도 되는거 아니야 약간 심하자 약간 심하자 죽겠다 약간 심하자 죽겠다 약간 심하자 죽겠다 으악 아 하지마 아 향로 3스택 불편하네 개불편하네 돈 쓸데없지 미래손 안사도 안사도 깨겠지 저거 안에 2천원인데 안사도 되겠지 저거 안에 2천원인데 저거 안에 2천원인데 저거 안에 2천원인데 그냥 갑시다 어서 세워놨습니다 아 어서 세워놨습니다 회중시계 회중시계 다음번 향로니까 회중시계 안 봐도 되겠죠 몬풀 한돌 칸타 연타 타격 오케이 얘도 탐툰하면 좋겠는데 얘네는 좀 위험하잖아요 나 향으로 봐야돼 아니 아니 깨야 깨야 돈이지 참광이호소 상광이호소 상광이호소 상광이 얼마나 쎈데 몹삼댄데도 500원쿠아금 해야돼 상광이호소 아이씨 향으로 스택이랑 저거 둘 다 맞추려니까 개힘드네 개힘드네 야 죽지마 자야지마 3스택도 오케이지 1스터로 10스택 5스택 1스터로 2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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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택 트럭 3스택 4스택 2스택 4스택 타락 타락 무관각이 없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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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바로 좀 하자 오우야 화염 상병이란다 이 노래 담순이지 맞아도 돼 필요한 건 돈이야 빠져도 돼 어어 오 오우 다행이다 이도류 탐수원 넣고 내살라정 야 내놔 ilit 25 гор드 와우 딱땜 맞췄다 골제비 아니 내가 1274골제나 썼어 과소비했네 과소비했다 1265골드 과금은 원래 원래 과금은 저거 영수증 받아봐야 감이 온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황금고글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치킨이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